안녕하세요 송정천 지킴이 한국국장 전영민 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고등학교 있는데 여기에 연못을 한번 좀 촬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장군층에서는 여기에 연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촬영을 좀 해서 인터넷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좀 많이 할게요 어쩔 수 없게 돼서 영상을 좀 길게 잡습니다 지금 요 안에 보면은 요렇게 물이 많이 섞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섞어서 요 물이 지금 현재 송정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송정천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물도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도 꼼짝 못하고 있고 지금 요는 데 바닥에는 전부 다 바닥에 난 전부 다 물이 고이고 조금씩 조금씩 고있다 하는 데는 완전히 물이 다 섞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도 양이 작은 물이 아닙니다 물이 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조금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장군층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아예 없애던지 이 연못을 좀 살려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가 옛날에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연못도 얼마나 큰지 저쪽으로 저쪽 피네가 물나가는 곳입니다 공전척으로 저쪽 피네가 물나가는 곳이고요 쭉 다니면서 조금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장군층에서는 진짜 아니나 다를까 행정만 다 주어있지 요는 데 이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나무가 언제 뽑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 죽어가 있습니다 뿌리채로 뽑히가 있는데 요런 것도 빨리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다 썩어 나고 죽어 있습니다 저 안쪽 편에 보면은 저 물나가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저게가 물나가는 곳이 세 군데고요 다시 앞으로 가면서 촬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면은 바닥에 보면은 바닥에 전부 다 물이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요렇게 속년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 때도 빨리 하루속에 시급합니다 이거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기장군층에서는 자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촬영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하천 송정천에서 진짜 이런 것만 보면은 진짜 신경질 납니다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무가 요기에도 또 한 뿌리가 또 넘어 갔네예 합의 나무가 두 구루가 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진짜 너무 합니다 기장군층은 자 여기서 한번 더 뺑돌아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기장군층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없습니까 공사를 한다 그러는 것은 자체는 뭐 매운다 이라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고요 이 자리를 살리 주는 게 저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굴 안쪽 우편으로 굴 안쪽으로 들어가서 송정천을 비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물이 다 썩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기장군층에서는 진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잘 보이죠 기장군층 자 물이 썩어 납니다 물이 썩어 가지고 지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자체입니다 제발 요게 이 연못을 기장군층에서는 좀 살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굴러 나가 보겠습니다 굴 세 개가 있는 중에 폭판 거로 나가겠습니다 가운데 거 폭판 쪽으로 나가서 우리의 송정천을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요게 서는 지금 물이 다 썩어져요 자 마지막에 요게 서는 지금 물이 다 썩어져요 다 썩어보면서 우리의 송정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게는 물이 쫄쫄쫄쫄하여 잘 내리고 있는 이 물 자체는 썩어물입니다 썩어물이고요 내가 절로 돌아다니면서 다음은 촬영을 한번 더 다니겠습니다 자 이게 바깥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우리 송정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자 기장군층에서는 진짜 아니나 다를까 행정에서 너무 모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군손님은 그런 건 모르십니까 군손님 제발 우리 송정천을 제발 예국인 연못 좀 살립시다 우리 송정천도 좀 살립시다 진짜 이거는 아니다구 생각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졸 또랑이 되어 있습니다 또랑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썩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정천입니다 자 안쪽 핀으로 더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 밑에가 우리 송정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송정천이지만은 기장군층에서는 잘 모를까봐 싶어서 내가 저 다리 있는 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 다리 있는 데까지 쭉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위에는 요번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위 자리는 바로 저 자리를 공사를 하면서 기장군천 관계자는 요 안에 연못이 있다 하는 걸 알았을 건데 왜 몰랐는가에 대먹고 싶습니다 기장군천 진짜 이거는 하다꼼 너무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 연못을 저 예고기인 고등학교 있는데 그 연못을 좀 살리 주시면은 기장군층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촬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천 연못을 꼭 좀 살리 주십시오 군수님 군수님이 자연을 그래 좋아한다는데 자연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은 이 예고기인 학교 연못을 꼭 살리 주십시오 군수님 믿겠습니다 촬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